자, 파사주 1.5강 리얼 테스트 3번 자, 문법 들어가 볼게. 자, 먼저 문법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3번이 좀 이제 변형 문제 되기는 좀 좋은 것 같아. 자, 일단 보자. 상상해봐. 전형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뭐에 대한? 자, 여기서 이 2 있지. 이 2는 뭐냐 하면, 이게 전치사야. 전치사. 리액션, 반응. 뭐에 대한 반응? 블랭크 하는 것에 대한 반응. 그래서 이게 전치사니까 답은 뭐야? 싱이 되는 거야. 왜? 전치사 담에는 명사가 왜 되니까? 그럼 해석은 이거지. 거미를 보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한번 상상해봐라. 하면서 콜론이 나왔지. 그것이 바로 두려움. 두려움이다. 설명지. 그럼 어떤 두려움이냐? ranging from minor anxiety to terror. 사소한 걱정에서부터 공포에 이르는 범위의 바로 두려움. 자, 여기서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형용사절 표시를 했지. 왜냐하면 원래 이거야. which ranges 이제 from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이 range가 뭐냐면, 이거 자동사거든. 뜻은 범위에 이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걱정으로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의 범위에 이르는 두려움. 이게 압축이 된 거야. 이게 압축이 된 거. 자, 이거를 ranged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어쨌든 이러한 공포에 대한 전형적인 감정적 반응을 상상해봐. 하지만, 하면서 what is the likelihood? likelihood 이게 바로 가능성지. 추상명사지. 추상명사 보충절 소위 말하는 대절을 압축시키면 뭐가 될 수 있다? 투 동사 아니면 오브 아인지가 되지. 여기서는 바로 오브 아인지지. 그럼 어떤 가능성? 죽을 가능성. 뭐로부터? 거미한테 물리는 것으로부터 죽을 가능성은 뭐냐? 그러니까 죽은 가능성은 어떠냐? 이러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뭐야? fewer than four people are here. 자, 1년에 4명보다 적은 사람들이 죽는다. 뭐로부터? 거미한테 물린 것으로부터. 자, 뭐하면서? 자, 확립시키면서 뭐를? 자,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이거야. 근데 이 앞문장 원래 reach establishes 얘가 압축이 된 거야. 근데 이 앞문장 이러한 사실은 기대되어진 위험 사망 위험을 확립시킨다. 뭐에 의한? 그 거미에 의해서 기대되어지는 사망률을 자, 어디 뭐로 확립시켜? 자, 음 이거 1억분의 1이네. 1억분의 1 1억분의 1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확립시키면서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거미에 의해서 죽을 사망률이 1억분의 1이다. 이 소리다. 자, 그러면서 이 위험은 이 위험은 쏘대시네. 쏘대. 너무나 작다. 자, 뭐 할 정도로? 그것이 실제로 뭐 counterproductive 하면 역효과를 낳을 정도로. 자, 뭐 하는 것이? 이거는 가져오신 조어야. 자, worr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여기서 가리키는 게 뭔데? 여기서 가리키는 게 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바로 거미한테 물릴 가능성이잖아. 그치? 거미에 의해서 거미에 의해서 죽을 위험 기대되어지는 위험이잖아. 그치? 그러한 거미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기대되는 위험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수니까 답이 이제 이 시대겠지?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자, 자, 뭐라고?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죽어. 뭐로부터?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줍니다. 자, 그런데 the startling implication 그 놀라운 그러한 어떤 함축 숨겨진 그 의미는 is that deadly eye이다? 뭐야? 위험 어떤 위험? being bitten 물려서 killed 죽을 위험 누구 뭐에 의해서? 스파이더에 의해서 이렇게 물려서 죽을 위험이 is less than the risk 위험보단 덜하다고 어떤 위험? 자, 이거 동격이야 동격 어떤 위험? being afraid of spiders 거미를 무서워하는 것이 자, 뭐 will kill you 너를 죽일 위험보다도 뭐 때문에? 그 increased stress 증가된 스트레스 때문에 자, 너를 죽일 그 위험보다도 더 작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떻게 내용을 잘 잡았니? 그래서 답은 뭐 어법의 답은 이거는 sing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being 그래서 답은 뭐 4번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 내용 내용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빈칸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문장넣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먼저 어법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보자 자, 그 후에 그 후에 어법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미리 쳐놨지 보면서 보자 이거 아까도 언급했는데 이 range 이거 자동사다 그래서 범위에 이른다 사실 형용사 pure 밑에 들러붙는 이거 형용사 압축인데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ed로 쓰지 않는다는 거 꼭 체크를 하자 그리고 pure then 자, 4명보다 더 작다 이거는 뭐 셀 수 있잖아 4명이 그러니까 셀 수 있는 few에다가 비교급 이 알 들어갔고 이거 사실 이 앞에 사실 4명보다 더 적은 사람이 스파이더로부터 죽는다는 그 사실이 확립합니다 바로 which establishes 가 압축이 된 꼴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 자체가 지금 수동이 아니잖아 그래서 ing 원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수식하지 위험이 위험이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 기대되어지니까 바로 ed 그리고 이거는 뭐 소대쩔다 너무나 작다 뭐 뭐 할 정도로 부사절 정도를 나타낸 부사절이고 이거는 뭐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니까 당연히 ed 그리고 이거는 명사절이다 명사절 근데 명사절 안에 위험 들어가 있고 위험 주상명사 보충절 압축인데 얘가 어떤 위험이야 물릴 확률이잖아 그래서 being beaten 돼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거 병렬이잖아 그러니까 물릴 위험 그리고 죽을 위험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건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셀 수 없는 거니까 less가 왔고 그리고 이거 위험 다음에 보충절 들어갔는데 이 안에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다 동명사가 그래서 스파이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because of다 하면 명사지 그래서 명사가 왔기 때문에 because of 그 다음에 이건 증가된 스트레스니까 바로 ed 처리됐다 그럼 그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자 자 우리가 문장 넣기 함축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but도 이게 단서도 돼 있지만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이 문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졌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이렇게 순서에 충분히 배열할 수 있는 거고 문장 넣기라든지 순서라든지 단서되는 거 확실하게 단서가 바로 이거지 이 위험 이 위험이 바로 언급돼 있잖아 위에서 바로 이 위험 이 부분 충분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놀라운 함축 어떤 함축된 그 의미 해가지고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그 놀라움 그치? 이것도 이제 문장 넣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음 그리고 만일 빈칸 넣기 빈칸 넣기를 선생님 보고 또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음 보자 음 자 이거는 뭐 너무 작아서 거의 역효과가 난다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거 이런 부분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음 자 뭐야 이 마지막 부분 있지 어떤 위험보다 그 거미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죽일 위험 뭐 때문에? 증가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빈칸 넣기 좀 좋은 것 같다 좀 특히 신경 쓰면서 보도록 하자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